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채나연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명랑 골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늘로 글샷의 주인장 친구 김하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나 열심히 방송하면서 지냈지. 유튜브는 잘 돼 가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쉽지 않아. 오늘 너무 춥게 입고 온 거 아니야? 자 이제 장착할 게 되게 많아. 일단 하나씩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 내가 여기다가 넣어. 우선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명랑 골프를 준비를 했는데 또 좀 신선하게 남자 투어 선수. 저희 채널에는 사실 남자 선수들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부담을 확확 드리고 있습니다. 표정 안 좋아지시네. 그래서 먼저 남자 프로님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하다. 카메라가 많죠? 카메라 이렇게 많으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제범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레슨 출공에서 환영하고 있는 김도훈 프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어서. 제가 사전 검색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두 분이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인. 본인.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뭐 선수 생활은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23년 투어 생활을 했고요. 몇 년? 23년.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생활을 했었고요. 가면 길게 왔습니다. 가면 길게. 23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조용해졌어요. 저는 2009년부터 투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투어에서 우승은 한 번밖에 못했지만 2009년에 시즌왕을 한국에서 받았었고 2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합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저도 은퇴를 빨리 하고 저는 좀 새로운 선수들과 지금 일반 분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레슨을 되게 왕성하게 하고 있죠. 지금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육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세윤 프로랑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현이도 병원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되게 실력이 좋은 지금 현재는 티칭 프로인 거지. 오빠는 지금 그러면 아기, 아기 보시나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 이혼이랑 아기가 많이 생긴다는데 반대로 아기가 생긴다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좋은 쪽으로 아기가 지금 두 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기도 두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너의 질문이 굉장히 잘못됐었어. 왜? 오빠도 아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야, 아기가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없는 방에 오빠 돌아가면 굉장히 의심하잖아.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오빠가 너도 있니? 아니, 혹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아이고 둘의 대화가 너무 웃긴가. 너도 있니? 오랜만이라 혹시 실수할까 봐. 저도 오빠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같이 이제 오산에서 연습하고 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아기로 그냥 봤던 사이일 거예요, 그쵸? 제가 그때 삼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나한테 삼촌이 어렸을 거야. 진짜로. 그때는 다 약간 스무 살 넘어가면 다 삼촌이요. 애기였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도은이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저 6학년 때 동계열병마치 가고 이래서 완전히 꼬맹이 시절 때부터 코찔찔이 시절부터 통통했어요. 되게 작고 통통해서 되게 귀여웠어요. 약간 곰돌이 푸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막내. 네, 막내요. 원래 항상 막내였는데 요즘 또 막내가 점점 아니다. 오랜만에 또 막내로. 부럽다. 나 어디 가도 막내 안 되던데. 아 그래?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는 드라이버 멀리간을 좀 받으면서 좀 쳐볼까? 안 되나요? 우리 팀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멀리간을 원하는데 나랑 친다고? 큰일 난데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편은 저랑 재범이 오빠랑 같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도은이랑 하늘이랑 같은 편으로 저희가 팀전을 깔 예정이에요. 그래서 팀전은 그냥 가볍게 오늘 끝나고 저녁내기 저녁내기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네 명이 다 잘 치자는 의미로 저희가 버디를 하나 할 때마다 저희가 20만 원 상당에 제이린드버그에서 상품을 사서 구독자분들께 선물할 거예요. 목표는 10개. 10개? 아 포썸까지 포함으로? 다 해서. 포썸, 포볼까지 해서 포썸. 네 명이서 10개. 10개 하면 이제 200만 원 상당으로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어깨가 나올까? 아니 오늘 화이트 치신다면서요. 아 맞네 맞네 앞에 치시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아니 이따가 다 나와요. 저희랑 같은 티박스에 있는 거 이미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좀 버디를 많이 해주시면 또 구독자분들이 엄청 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여기 이거 레이저 찍어도 되지?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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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게 쉬리 200m. 쉬리 210m야? 타이트한데? 공도 안 불고. 자 하늘으로 가볼까? 여기까지만 210m. 그래서 첫 홀은 그러면은 홀스는 오빠 쳐주세요. 오케이. 홀스. 홀스 남자분들이 쳐주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짝수를 치는 걸로 할게요. 어우. 첫 홀에 티셔츠를 안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이럴 일이냐고. 알고 이런 건데. 훈쾌히 받아주셨어. 어? 저 펑커가 260m야던데? 걔 넘어가는 게? 200m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진짜 농담 아니라 이제 공이 안 가서 그래. 어머니는 약간 여유 있게 미소를 짓고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살려만 둘게. 잘 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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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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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리만 잘하면 되는가. 나이스 나이스. waktu가 gives. 자 move기 십시ari 부추ял까요? 삶이aza 주는 건 gibbs단. 매우AF만 많이 마시로 날 Singh을 있다. 와우. 공 깨진 것 아니야? 잘 간 것 같은데? 봉커풀 넘어가는 거야? 예 봉커풀 넘어간 거 같아요. 와, 나 남자 프로랑 진짜 안 쳐봤거든. 이제 우리 몫이네 하늘아. 어, 이제 우리만 잘하면 돼. 나 똑바로 갔어요. 어, 그러니까 너 잘했다. 어, 너무 잘 치는데? 빨랫줄이야 완전. 팀 경기 많이 해봤어요, 누나? 팀 경기? 많이 안 해봤지. 근데 옛날에 막 해보면 느낌 너무 이상하더라. 포스하면 특히 너무 미안하지 않아, 막? 미안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 레이디에서 치고 싶다. 뭐라고 했지? 여기 있는데 레이디 팀? 하나만 쓰기로. 야, 얘 작년에, 작년인가? 레이디에서 58친구? 59친구? 50 몇 개야. 58인가 9천구? 진짜야, 근데. 안성 H에서. 전반에 9개 한다 치고 넘어간 거야. 야, 얘랑 나랑 이리 와. 얘네 돈 좀 안 돼. 진짜 몰릴 수 있다. 그러게, 아니. 오빠 괜찮아요. 맞아. 제가 잘 해볼게요. 제가 잘 해볼게요. 고은아 너 야드야, 미터야? 나 야드. 나 야드 안 나왔잖아? 아 좋아. 내가 찍어줄게. 있어? 오빠 저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 151야드. 오르막 본 거죠. 오르막 했어. 7번 갈까? 안 가겠지? 와, 너 여기서 7번 쳐? 나 지금 9번, 8번 뺐는데 저 앞에서? 아니, 여기 커도 좀 이렇게 내리막성이었던 것 같아서. 그린이 3단 그린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잘 쳐줬으면 좋겠다. 긴 게 나아요? 응. 아니면 밑에서 퍼트 하시는 게 어때? 아니, 아니 괜찮아. 딱 붙여주면 제일 좋고. 그러면 6번 치겠습니다. 6번 칠게요. 그 점이 더 essa. 2번 치고ium. 어. 샷, 샷. 어디 가? 어? 오, 섰다. 오, 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샷. 섰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섰어. 아, 큰일 났다. 괜찮아요, 오빠. 너 계속 긴 거 찔 것 같아서 그럼? 긴 거 잘 쳐요. 알았어. 하이브리드 잘 쳐요. 고마워. 멀리 쳐줘서. 왠지 바로 내려 꽂아야 돼 누나. 해볼게. 나 잘할 수 있어. 라이드 좋겠어요? 라이드 좋네. 아주 좋아요. 하이브리드 잘 쳐요. 알았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게. 핀까지 108. 오케이 피칭. 핀까지 108. 몇 번 쳐 혹시? 피칭. 좋겠다. 나는 6번 쳐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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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라니 소리가 나. 고라니 한 마리. 짧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공이 이렇게 떠있었는데 그렇게 두 땅을 치면 어떡해. 아 네. 몸이 아직 안 풀려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해. 좋아. 얼굴 빨개진 거 봐. 내가 피칭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피칭을 줄은 몰랐지. 뒷땅 칠 줄은 몰랐어. 큰일 났네. 아 근데 은근히 춥다. 어. 쌀쌀해. 비올라 그러나. 나 지금 갑자기 열나. 해가 안 나면 확실히 추워요. 더우면 뒷땅 한 번 치세요. 머리 올라와. 나는 좀 올라왔어. 아니 근데 우리 둘 다 풀었는데 너무 복장이 우리 둘이 다르다. 나도 올라왔어. 너는 되게 무슨. 야. 나는 이제. 미스코리아 같아. 일반인 인플루언서. 더워. 더우면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보다 안심하네. 그때는 우리가 화이트가 백티에 있었어. 저거 나왔을 때. 둘 다 오버노드 같은 거 쳐가지고. 지현이 저기 있고 난 저거 카트 옆에 있고. 근데 뒤에 공간이 많네. 와 좋아. 괜찮죠? 어. 이거 슬라이스 같은데? 2.8이라고 했지? 응. 갈겨 보겠스. 오케이. 스톱. 스톱. 슬라이스야. 우리 이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 해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로 하죠. 이 원? 당연하지. 이거는. 내가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시합을 최근에 제일 많이 뛰어가지고. 이거 안에는 오케이? 그럼. 무조건 이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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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빼줄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입니까? 네. 바로 줍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우측을 살짝 밀었는데? 좋았어. 잘했어. 누가 봐도 살짝 다행인데. 야 일단 밀었는데. 아니 볼풍이 덜 가. 그럼 뭐야, 바람 체크까지 해주는 거야? 그럼요, 지금 일리 캐디인데, 지금 벙커 우측 턱이 136 154 10번 하면 7번? 7번 치면... 아 6번 치면 되겠다 싫어했다, 지금 7번이라고 자신 있게 시합 갔다 왔으니까 왼쪽 넵! 패발로 봐 이건 딱 그 홀인화한 거리 아니야? 지금 딱? 맞아 7번 하형 6번 거리네. 좀 눌러드릴까요? 뒤를? 도희가 자꾸 약간 코치 역할을 하고 있네. 야 너 코치에 캐디에 뭐.. 아니 안 들어가 티가 야. 여기 여기 들어간다. 어? 그냥 너 코치까지 이렇게? 그런데 꽂혀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떠있어 그러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라! 좋은데? 오 쇼. 아 치기 싫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맞았어 하늘아? 어. 잘 맞았어. 좋다. 아 좀 왼쪽? 아 왼쪽. 캐리 가야 되는데? 캐리는 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벙커 잘하죠? 벙커 잘하냐? 벙커야? 뒤로 내려왔어 벙커로. 벙커인가 봐. 벙커야? 예. 야 나 진짜.. 어딜 맞춘 거야? 벙커 진짜 좋아했었지. 좋아했었지. 과거예요 과거? 그랬었지. 벙커 샷 언제 해봤지? 그럼 내일 벙컷도 해야 되니까. 누나가 연습하라고 한 번. 아 그럼 내일 연습을 위해. 벙커 샷 언제 해봤다고. 큰일 났네 진짜. 그랬잖아. 시합 안 하면 벙커 샷이라. 뭐 러프에서 어프로치 이런 거 감이 없어 진짜. 특히 오르막 좀 심해지면 이거를 얼마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이제 아는 분들이랑 같이 라운딩 나가잖아? 그러면은 왜 자꾸 굴리니? 그런 중에서. 감이 없어서요? 어 60대를 못 잡겠는데. 런닝. 어플을 치면 또 제일 감이 없어서.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온이 다 되는 골프 자리 가면은 언더카를 치거든? 스쿼아가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가면은 리커버리가 안 되니까. 고기가 쉽게 나와. 고기가 쉽게 나와. 고기가 쉽게 나와. 벙커. 벙커예요. 불러 내려왔어. 오케이. 한 2야드만 더 가지. 오빠 잘 치는데? 그렇지. 오케이. 예이. 에이. 아 세다, 세다. 아 세다, 세다. 아 세다, 세다, 세다. 스탑.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제가 먼저 퍼트하면 되죠 뭐. 하하하하하 진짜... 감 없다 감 없다 나 포트 안 들고 있네? 아 그럼 하... 진짜 감이 없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확실히 포스하면 상대방한테 미안해하면 안 되는데 맞아 우리는 서로 안 미안하길로 어 안돼요 내리막이다 소훈아 내리막 오케이 어 여기 신고 넘어오면 나 미안해야 돼 오케이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치워줘야지 앞에 슬라이스? 약간 이렇게 떨어지겠네 내리막 꽤 있는데? 있어 딱 중간 넘어오면서부터 내리막 있는 거 같아 믿었어 사장거리 이 정도는 멋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아 살아있네 저런 거 넌 기억이 없는데 나는 기죽지 마 오케이 이런 초펀만 해도 돋겠다고 우리는 빠져버튼이지 누나 어 두 번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디니 네 오오오오이 오오오오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선은 20만원도 정리를 같이 시켜줬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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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다 티샷이 너무 좋았어 티샷 너무 잘했어요 어... 이게 포스웜으로 뻣이 춥 느낌이 되게 이상해 맞아 맞아 이번 놀이를 내가 주인공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예예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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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왔니까 사실 섬세한 감들이 진짜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1년까지는 남아있어요 저깄고 저깄고 1년까지는? 1년까지는 퍼팅이 그래도 감이 맞는데 응 나중에는 이제 이 언덕 넘어가는 거가 아예 안 돼. 아, 그럼 진짜 은퇴하면은 골프 선수들도 다 실력이 후퇴하는 거잖아. 당연하지. 그쵸. 나름 노력해야 돼, 좀. 맞아, 맞아. 완전 마무리만. 약간 기대가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도. 그쵸. 만약에 계속 방송하고, 특히 하늘이도 계속 방송하니까. 그쵸. 약간 계속 못 치는 모습만. 초전에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못 치는 모습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자꾸 보여지게 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맞아. 너무 힘들어. 이거 그래, 8, 8, 9에요. 이게 내 실력은 원래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연습 안 하니까 당연히 잘 칠 수 없는 거 아는데도 목심한다. 그게 막 받아들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선수들처럼 당연히 연습을 못 하니까. 못 해요, 못 해요. 좀 깨지겠는데. 괜찮겠지? 우측으로 좀 도는데. 우측으로 좀 도는데? 꺼서 친 거긴 한데 좀 슬라이서 많이 타는데? 세이! 어떻게 된 거야? 소리가 왜 안 나와? 모르겠어. 만약에 없어도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모르겠어. 그럼 없어도 해줘도 한 벨 타 먹으니까 그다음 뭐가 치는 거야? 아니,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아. 오, 진짜 미쳤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 어, 괜찮을 거 같아. 어... 안 돼! 어, 나... 어... 나갔나요? 가서 보죠. 가서 보죠. 하나 누나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요. 그게 더 싫다. 물은 괜찮아. 네가 오른쪽 위니까 오빠가 당겼잖아. 그게 컨트롤이 되냐고? 둘 다 세이. 둘 다 세이. 아, 둘 다 세이. 다행이다. 좋아, 좋아. 많이 기뻐하네. 야. 많이 기뻐하네. 심장이 찰렁찰렁한데? 아, 이거. 아, 무슨 위에서 뿐이냐고 이게. 아니, 여기 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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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도 눈이 우리 거리만 약간 익숙해져서 아, 그렇지. 사실 오빠 공이 그 전에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맞아. 많이 가서 맞아. 이게 눈이 우리랑 달라. 응. 도은이 것도 살아있다니까. 저는 200 말뚝 라인이라. 어. 거기는 되게 숏컷일걸? 숏컷. 그쵸? 제일 숏컷으로 간 거지. 네. 내 거리도 숏컷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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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오는 안 될 것 같아. 아, 좁다. 여기 좁다. 여기 좁다. 여기 좁은 라이브를 치는 게 아니네. 야, 여기 우리 쳐도 좁다. 그냥 모르고 쳐야 되는데, 여기. 너 저기까지 갔네. 어디? 저 중간까지 엄청 갔네. 아, 나 잘 갔네. 야, 왜냐면 내가 카트 치기가 내리막에 300이 내리막이라서 야, 너 거리 너무 많이 간다. 이거 불공평한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는데? 네? 내려가면은. 근데 세이비라고 하셨습니다. 어? 세이비라고 했으니까 세이비라고 하고 오는 거 같으니. 이거는, 이거는 뭐. 잠깐만. 잔디에 있으면 세이비야? 뭐라고 해도 오비잖아요. 잔디에 있으면 세이비야? 맞는 거 같은데? 새 거 같은데? 봐볼까? 이거네. 응. 이거는 오비라고 해야지. 근데 뭐 여기서. 그럼 오비, 오비. 오비티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네? 왜냐면. 네. 세이비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나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오빠가 뭐, 드라이버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나도 걱정이 되네? 아이, 기다려봐. 이제 두 개면 됐어. 오비티드 한 225정도, 225, 30까지. 미터로요? 네. 그냥 3번 칠게요. 저 오픈인데 야드나요? 저는 야드, 저랑. 나 투혼 될 거 같은데? 어? 투혼 될 거 같아. 야, 돼야지. 우리 다 야드네. 거기 뭐 170년대밖에 안 되겠다. 어? 예. 제가 진행상 오비티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나연이 옆으로 못 가겠네, 미안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편이었어, 사실. 나 잔디 색깔. 사실 우리 편이었어. 흐흫... 왜? 미안해서 오빠 우리가 지면 밥 사면 되죠 아 그치 밥이에요 밥 겨우 이 동네 제일 비싼데 찾아보자 우리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역전되면 아니 우리 나중에 역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봐 취소 취소 편집 편집 야 얘 얘는 안 돼 도훈이는 너무 많이 봐 도훈이 제가 섭외를 잘못했네요 오빠 섭외를 잘못했어 석호 형 같은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 얘 지금 페이웨이도 넘어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가서 하늘아 내가 섭외를 잘못한 거 같아 왜? 도훈이랑 누나 179야드 그 밖에 안 돼 얼마? 얼마? 179야드 근데 나 지금 이랬어 200이 넘을 거 같은데 앞핀이야 앞핀 눈이 많이 잘못됐네 앞핀 179 감독님 저 투문 칠 거예요 오잘로 왔어요 오늘 오잘로 고마워 2주 감독님 조심하세요 감독님 오! 오! 갈독님 오! 오! 나 지장마자 감독님 찾아서 놀랐잖아. 아니. 핀이 거기가 아니에요. 아니 더 잘 보이잖아. 맞출 것 같아. 조심하세요! 감독님으로 날아가. 짧았지? 조금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기는 잘 맞지 않았어 근데? 어 괜찮았어. 파츠는 좋았어. 거리가 이제 점점 주나 봐. 앞으로만 날아가면 돼요. 내년 봄 되면 또 얼만큼 줄지 걱정이다. 서른여섯에 김하늘은 드라이버 캐리 몇 갈까? 지금 몇이야 알아? 난 190 안 가는 밑으로.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왔었거든. 아니 근데 물어봤어. 너한테 거리 비거리 레슨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우리 잘 쳐먹고 그때 190 몇 갔지? 처음에 180 갔어. 186. 캐리. 190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피에 벙커 200m 있다 그러면 그냥 피해서 쳐. 네 오른쪽 볼게요. 이러면서. 이야.. 이게.. 많이 잡았나 봐. 저까지 왔어? 어딨어? 어디? 맨땅인데? 컸네. 어. 짧은 거리는 아니었어. 60도 주세요. 어 디봇이야. 오빠 어떡하지? 오빠 어떡하지? 아니 제법 봐 순하신 애 같아. 야왕이다. 저 60도 주시면 돼. 디봇이야. 감사합니다. 조금 짧고 강하게 가자. 스프링. 스프링.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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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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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당하셨어. 멋있어. 오빠 치고 이거 하고 있어. 디봇이었는데. 아 이게 기억에.. 저번에 여기 왔을 때 2홀에서 저.. 저도 디봇이었거든요. 아 여기? 2홀에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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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 업소시가 제일 무서운데? 아니야 아니야. 보여줘 보여줘. 털 썩을려? 간섭. 가볍게 떨어지면 될 것 같애. 와우. 우와, 들어갔다! 들어간다고? 잘했어? 아니, 뭐야? 아니, 소리가 약간 둔탁했는데? 약간 뒷담 쳤는데? 우리 말 안 들자, 지금. 너네가 아는 거 우리도 아는 거 지금? 똑같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버닝! 너무 잘 쓰는데? 우리 대회 나가야겠는데? 둘 다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팀플 없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별로 난 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 우리 오케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망 없지? 누나 퍼팅하는 거 보고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탓수니까. 제가 누나 퍼팅 스트로크를 좋아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오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버디 아니구나? 보기 퍼팅이네. 오케이 스트로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무슨 오케이야? 아니, 나 버디 퍼팅인 줄 알았어. 미안해. 우리 버디 퍼팅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보기 퍼팅.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거 좀 너무 멀어. 쫀쫀하게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버디. 큰 그림이야? 다 할 거야, 우리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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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메롱. 완전 메롱 했는데? 폴 커뮤이. 폴 커뮤이 좀 짧아. 작네. 사이즈가. 가비. 오케이. 더블. 우리 핸드 다 줬어. 우리 지금 갑자기 한 번에 네타차가 된 거네? 응. 그치? 2홀이랑 전홀까지. 그러네요. 근데 플레이는 세우라는 거잖아, 지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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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뭐야, 진짜? 스톱! 아니, 그건 뭔데? 자세가. 뭐야? 포켄이한테 신어버리는 거야, 누나?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어? 또? 사는 거 같아. 살았어? 그치? 내가 신어버리지. 넓은 데 보고 치는 거 같은데요? 넓은 데 보고 치는 거 같아. 아, 좀 졸리가 안 나. 땡겨야지, 왼쪽이 살인데. 아, 짜증나. 굿샷! 오케이. 아, 방금 너네가 나 치기 전에 그랬잖아. 나연이가 점점 티가 낮아지고 솔로가 낮아진다고. 나 들렸어, 그게? 그래서 내가 방금 솔로 낮게 안 해줘. 아, 그게 들렸구나. 아, 들렸어? 어. 엄청 속삭였는데? 나는 티를 자꾸, 티가 자꾸 낮아지더라고. 응,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더 팔로우가 낮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캐치하려고. 근데 몸도 너무 빠르고. 누나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멈추면서 그러다가. 갈까요? 돌아야 되는데, 자신 있게. 오케이, 자신 있게. 누나가 약간 만 더 해도. 이게 조금 해결돼야, 해야 누나가 바닥에 고르면서 즐길 수가 있어. 뭐야, 진짜. 그거 뭔데, 자세가. 뭐야. 아, 그게 들렸구나. 아, 들렸어? 어. 엄청 속삭였는데? 우와. 갑자기 땀이 나네. 선수 모르네. 굿샷. 야, 우리 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주차 가자. 어휴. 살았어, 우리 거. 살면 돼요, 나. 길어서 그렇지, 살았어. 아, 갑자기 더워. 화폐 다 꺼내 놓을게. 화폐 다 꺼내 놓고. 너무 덥다가. 어. 조금 불어네요. 저 151쪽 라인에. 저 뛰어갈 테니까 잠시만.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공원. 저기서 볼 있으면 160, 170 미터. 그죠. 그럼 뭐 도은이는 쇼클럽이니까. 단체를 뽑아서. 하늘이 바쁘다, 바쁘어 지금. 누나 카메라. 하늘이 바쁘어. 카메라분들도 좀 생각을 해요. 저 주거리 한번 봐요. 없어? 없어. 어, 있다,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 아. 공은 있는데. 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 저거를 펜슬 같은 걸 쳐 놓으셨는데. 펜슬 넘어야지. 아니, 뭐. 칠 수만 있으면 쳐도 되는 거니까 해저드는 근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 쳐 놓으셨어. 아, 그렇구나. 공은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해저드 말투 다 뺄 수 있죠? 그렇죠. 해저드 말투 뺄 수 있어. 뺄 수 있고. 이제는 이게 해저드가 아니니까. 이제는 이게 해저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제는 저기잖아. 페널티에서 그냥 쏠 하고 다 치잖아. 어, 저 그거 밖에 와서 진짜 많았나 봐요. 아, 진짜? 오래. 이거를 눕힐 수가 없어서 내가. 내가 잡아, 그리실게. 하늘이가 좀 잡고 있을래? 너 빠지지 말고. 알았지? 거기 그대로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이게 뭐야? 잠시만요. 야, 배치기 바깥으로 들지 말고. 위로 들어와. 감독님 조심하세요. 감독님. 감독님은 안 돼요. 칠게요. 칠게요.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오케이, 근처로 안 봐. 잘 쳤어. 얘 어디, 이거 여기 들어있던 거 아니지? 거기 구멍 안에. 아, 있었어. 아까 공 떨어진 게 더 웃겨. 야 이거, 야 이거. 우리 개그 프로그램 아니냐? 아, 미치겠다. 졸랐어. 졸랐어. 남의 채널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망가지네. 아, 정말. 아, 땀나. 창피 kn clouds 샷! 이야, 뭘로 치냐.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굿샷! 나도 잘 간 거 같아. 굿샷 인턱 좀 해줘요. 오,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됐어? 처음 잡았어 지금 7번 아이는? 티샷 2번 하고 오빠 타점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타점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직 빈 공간이 많잖아 아직 빈 공간이 많아? 형 연습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충분히 하고 가세요 연습 나는 막 너 닦고 왔지? 아마추어들이 이거 보여주면서 자기 타점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채를 샀으면 다 써야지 면을 다 써야 돼? 그렇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괜찮아 뭐 어떻게 치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58도로 그냥 40야드 캐리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리는데 소프트해서 그냥 왼쪽 치면 안 됐댔잖아 근데 우측으로? 잘했어요 그로 치지 말라니까 그로 치지 말라니까 원래 은퇴하면 치지 말라는 대로 가 공이 완전 염락이야 저 어떻게 넣어 분명히 도훈이가 누나 저쪽으로 쳐야 돼? 저쪽으로 쳐야 돼? 그러니까요 저기 어려운 거 도훈이가 보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끝에는 또 이쪽으로 오네 근데 저 펀치 포기했다 슬라이스 응 끝에는 슬라이스 고! 고! 아 안 들어갔어 원에? 안 들어갔어 안 돼 좀 짧았어 목표가 원이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쳐야 돼? 홀컵이 저 원이라고 생각해 컵이 저 원이라고 생각해 도훈아 그렇지 고! 오 잘했어 오케이 들어갔잖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성공했어 어려운 컷이었어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제일 싫어하는 적이잖아 다시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파악 저희 쪽 보고 해야 돼 누나 표정이 똑같았어 아 진짜? 이제 못 풀렸죠? 긴장불불불리고 따라잡혔다. 한참 쫓아왔다. 됐어? 됐다차. 다했다.